철근이 누락된 LH의 이른바 순살 아파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이 추가로 철근을 누락했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 민간 아파트 단지 293곳도 비슷한 구조의 설계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LH 발주 공사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모두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였죠. 정부가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에 이어 오늘은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중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곳입니다. 이 중 105개 단지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면서 또 188개 단지가 이미 입주를 마쳐서 입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만 수평기둥인 보호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는데요. 지하주차장 상부에 주거동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아파트 조사가 더욱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주를 한 단지가 188곳인데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량판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까? 한번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는 상부 무게를 떠받치는 테두리보나 벽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바로 지지하는 식입니다. 이 뒤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부의 소음이 기둥을 통해 빠져나가 상부 충격이 바로 벽으로 전달되는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이 덜하고 내구성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일 경우에는요. 근데 아무래도 보가 없기 때문에 높은 층고가 가능하고 옆에 있는 이 기둥식 라멘 구조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무량판 구조의 경우에는 구조 상보나 벽이 없고 기둥의 하중이 직중되기 때문에 충격에는 더 취약하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는 백화점과 같은 판매 시설이나 고층 상업용 빌딩에 주로 사용돼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파트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LH가 지난 2017년부터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을 또 적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화가 나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된 LH가 발주한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 아파트로 전수조사를 넓힌다고 했죠. 특히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조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입주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민간 아파트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들도 내 아파트는 안전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내 집도 철근이 빠질 수 있는 단지일 수 있는데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이었죠. 장마철에 침수가 되는 아파트 단지가 속속 나오면서 그 단지에 살았던 주민들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수보다도 더 심한 부실 시공 이슈가 나오면서 주민들 극도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이나 보수 비용 등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정확히 말하자면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LH가 발주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실제로 집단 소송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손해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서도 소송을 제기하면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 시공사나 시행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소송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보수 비용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또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모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민간 아파트로 전수조사가 확대가 되면서 만약에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 소송에 대한 이슈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태가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전수조사를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건스럽게 이권 카르타를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네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부터 철근 누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일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벗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었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또 구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부실공사 이슈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얘기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특히 LH 퇴직자의 정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사실 LH가 발주한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은 아무래도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축 단계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건설 분야에 담합된 이권 카르텔도 들여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LH 퇴직자의 전관 특혜를 부실공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는데 특히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마 경실련에서는 무더기 부실이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부실의 원인으로 전관 예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LH는 당장 유관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정관 명단을 제출받아서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LPR, 즉 LH 플러스 마피아라는 조어를 쓴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앞으로 조사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단지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 아파트에 대한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량판 민간 아파트에 철근이 몇 개가 빠졌고 과연 어떤 보강 조치를 거쳐야 하는지 등 안전 진단 결과를 펼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결과가 나오려면 대략 3개월가량이 수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분석을 하고요. 또 초음파를 이용해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콘크리트 강도 조사도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만약 조사 결과가 나오게 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가 되면 또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또 국토부가 LH 아파트처럼 단지명을 일일이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